우리 우주 시집가면 난 남겨날라 이별만 사주 몰라 우리 홍의실도를 골랬단 말이야 나 언제까지 어몽생이 책임져야 돼 저거 저거 시작하니? 엄마! 아 야 나 선수 못 써 있어 50만원 뭐야? 50만원 나 나 나 나 나 어몽이 그것뿌랑 날들이 더 가까운 건가? 아까워 저 사람은 넘어 탈락하니 돼 나한테 못 받아줄게 안 돼야 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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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